네 오늘 이 집 우리 형님들의 쓴소리 들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뚱찌 안녕하세요 뚱찌입니다. 제 채널에 유독 MG스러운 식당을 소개하면 우리 형님들의 쓴소리 댓글이 많이 달리는데요. 사실 이렇게 밑밥을 깐건 오늘 소개시켜드린 식당이 부산 MG들의 성지 광안리 다음으로 가장 핫한 점포에 위치해 있는 집입니다. 하지만 창깔리는 수준은 상당히 괜찮으니 한번 믿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가게 내부입니다.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익숙한 듯 정감이 가는 조명이고 편안한 식당에 온 느낌입니다. 다만 여기는 갈 때마다 손님이 항상 꽉 차있어서 대기를 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용한 술집을 찾으신다면 오늘 이 집은 잠시 패스해두시는 게 맞겠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이 집은 평일에는 뭉튀기가 가능하고 주말에는 안되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대구에서 유명한 메뉴들을 메인으로 팔고 있는 집입니다. 먼저 이 집은 기본적으로 깔리는 밑반찬들이 하나하나 다 맛이 훌륭한데요. 일단 이 미역국부터가 소고기 베이스로 끓여 묵직하니 비는 맛 없이 속달래주기 아주 훌륭합니다. 다음으로 감자 사라다가 아주 사랑스러운데 이 사라다 안에 장조림이 들어있어서 한 번씩 씹히는 그 식감이랑 장조림의 짭졸한 맛이 감자랑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이건 거의 갈 때마다 한 번씩은 리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나머지 김치나 야채반찬들도 어디 하나 빠짐 없는 맛이었고요. 이 정도 찬 구성이면 메인 메뉴 나오기 전에 소주 한 잔 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때쯤 나오는 고소한 참기름이 압도적인 계란찜이 나옵니다. 계속도 아주 이분하게 잘 익혀서 나왔고요. 이 정도면은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밑반찬이라서 합격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메인인 차돌박이 사시미가 나왔는데요. 이 차돌박이 사시미 얇게 썰어주셔서 내어주시는데 자칫 굵게 썰면 좀 질길 수 있는 음식이라 그런지 그렇게 얇게 썰어주신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요 차돌박이 사시미는 지방이 많이 끼어있는 가운데 부분이랑 비교적 지방이 없는 부분 각각 추천하시는 소스가 다르던데 사실 둘 다 그냥 짬뽕에서 먹는 게 제 입맛에는 제일 맛있었고요. 사실 이런 음식은 크게 배가 부른 것도 아니라서 술 먹기에는 정말 딱인 안주입니다. 개구리 되기 딱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고기만 먹기에는 아쉬워서 시킨 오드레기입니다. 이 오드레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역시나 차돌박이를 참기름장에 찍어 먹었을 때 입에 퍼지는 고소함과 짭졸함이 상당했고요. 오드레기랑 같이 드셔도 좋지만 오드레기 자체는 좀 쬐긴 느낌이 있어서 그런 식감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호불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날 참기름향이 진한 게 오드레기랑 궁합이 너무 좋아서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갑자기 점프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집은 그래도 뭉튀기가 메인이라서 방문 계획하고 계시다면 평일을 한번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날은 뭉튀기가 거의 떨어져 갈 때쯤 들어가서 반반만 된다고 하시는 바람에 차도를 섞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더 개이득인 부분이었고요. 우선 뭉튀기 때깔이나 신선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내어주시는 소스랑 궁합도 예상했던 대로 역시나 찰떡이었고요. 특히나 또 아무래도 이 참기름이 깡패인 게 기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소함이 정말 일품입니다. 그리고 이 다진 마늘이랑 고추가 들어간 소스 이게 알싸하면서 고소한 게 또 뭉튀기랑 잘 어울립니다. 아무래도 차돌보다는 뭉튀기가 조금 더 식감은 부드러워서 먹기는 편했고요. 이날도 역시나 밑반찬 하나하나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집은 같이 간 여자친구랑 이야기를 해도 모든 음식들이 하나같이 맛이 좋았던 집으로 사장님의 요리 솜씨가 굉장하다고 느껴졌던 집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찍지는 못했지만 감자전 조개탕도 굉장히 맛이 좋았고요. 일반 술집에 비해서 가격대가 조금 있다는 느낌이 있지만 또 요런 생고기 다루는 메뉴들은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 요 부분은 느끼는 개인차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점포에 위치해 있지만 왠지 점포스럽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술집 한 군데를 소개해드렸고요. 구독자 형님, 누님들, MG 에너지를 느끼고 싶으실 때 한 번쯤 방문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오늘 뚱지식당 샷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맛집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